여기 수원어커 내시경 한번 보겠습니다. 내시경 보시면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가잖아요. 툭툭툭 떨어지잖아요. 이거는 입산과.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광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. 전인지 아셨죠? 그리고 여기 아래 봤더니 물이 넘치지도 않고 잘 흘러갑니다. 물을 내시경 한번 빼볼게요. 물이 절반 정도 차가지고 잘 내려가겠어요. 여기는 물이 안 좋아서 좀 찼다가 내려가는 스타일의 배관이에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잘 내려가요 깨끗하게. 여기 보시면 아주 잘 내려가. 내려가죠. 토일에 국에 비우기가 안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었다가 내려가는 스타일의 배관이에요. 일단 고민하게 됩니다. 끝